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과세 대상 열거된 거 14개 14개 그 다음 공사번호로 들어갑니다. 비과세 과세 반대죠? 취득세 비과세 1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등은 상호주의에 따라 또는 과세권자이므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비과세 그 다음 2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포인트가 뭐다?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만 14개 중에 부동산만이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내 게 아니잖아. 국가에 귀속시킬 거니까 기부할 거니까 비과세한다. 그러나 다만 항상 시험은 다만 유지로 나와요. 다음 어느 아내의 당황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기억 조건이 변경됐어. 니은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으면 당연히 2부동산에는 부과해야 되겠죠? 조건이 변경됐다. 기부하기로 해놓고 매각해 증의해버리면 당연히 부과해야죠. 그 다음 니은 기부하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다면 당연히 부과하고 그 다음 3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 신탁은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재산세는 과세예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취득세가 비과세라고요. 그럼 재산세는 누구에게 과세할까요? 위탁자, 수탁자, 위탁자, 실질소유자에게. 재산세는 과세합니다. 위탁자. 그러나 취득세는 위탁자나 수탁자나 신수탁자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4번. 4번은 포인트가 뭐다? 환매권 행사. 환매권 행사로 매수했다. 내 부동산을 내가 취득했죠?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내 부동산이 수용당합니다. 이거를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취득하면 내 것을 내가 취득했죠? 비과세. 중요한 것은 법률 또는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이런 거 법에 의한 것. 그 다음 5번. 임시건축물은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임시건축물이라도 사치. 사치는 임시가 아니죠? 그래서 사치는 무조건 제외.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요. 제외는 과세한다는 거죠? 비과세에서 제외. 그런데 옆에 적으세요. 임시건축물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과세를 해요.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과세를 한다고요. 이거 법조무는 뭐야? 1년 안 되는 거. 1년 이하는 비과세. 그러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합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의 개수잖아. 공동주택을 개수하네. 얼마이야? 9억이야. 9억이야는 비과세다. 과로 조심해야 돼요. 대수선은 제외. 대수선은 과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20년 됐어. 노후됐죠? 주민 안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했다. 시설물을 교체했죠? 9억 이하면 비과세한다. 대수선 제외. 그 숫자 9억.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공동주택의 개구멍. 개, 개. 공동주택의 개구멍. 개, 구, 구억이야. 공동주택의 개구멍에 비가 내린다. 비과세. 단 대수선 제외. 그 다음 7번. 상속 개시 이전에. 이전. 이전. 천재지변이 일어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 당연히 없기 때문에 비과세. 그 다음 밑에. 신탁재산 중. 우리가 여기에서 3번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에요. 신탁법이 아닌 신탁은 비과세한다고요. 그래서 밑에.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과 재건축 또는 소규모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에 부동산을 신탁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거는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취득세를 과세한다. 그럼 신탁은. 이런 신탁은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신탁? 신탁. 법에 따른 신탁만 비과세한다. 나머지 명의 신탁이라든가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취득세를 과세한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5번. 5번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나요? 납세의무자. 자, 취득세 납세의무자네요. 자, 꼭대기.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세법은 사실상 취득하면 누구에게? 사실상 취득자에게 납세의무자를 지운다는 뜻입니다. 등기등록을 자, 다시 좀 할게요. 납세의무자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취득세는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등록을 아니하더라도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사실상 취득자는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취득자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매, 수, 자, 양수인이라고도 얘기하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다가 다르죠? 이럴 때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건물주. 건물주를 뭐라 그런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갑소유 건물에 은행이 들어오죠? 그럼 은행은 은행업무? 하기 위해서 갑소유 건물에다가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는 순간 갑소유 건물가치가 올라가죠? 그럼 부착된 금고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건물주. 이유는 건물가치가 올라가니까. 변경. 그 다음 차량 종류 변경했잖아. 이거는 변경, 취득한 게 아니다. 변경했으니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 취득 시점 하면 안 돼요. 변경 시점, 변경. 그 다음 주택과 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조합원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간다. 그럼 조합을 만들고 조합원이 구성되죠? 그럼 조합원의 토지는 조합의 이전이 되죠. 그럼 조합은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법에 따라 그럼 새 아파트가 되면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취득세를? 조합원, 그럼 재건축은 일반 분양분도 섞여 있겠죠? 그럼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누가 취득세를 낸다? 조합이 제외한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조합원용 부동산은 새 아파트가 되면 조합원까지 조합원이 내고 일반 분양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어디에서? 조합원에서. 그래도 조합이 취득세를 낸다. 내는 거고. 그 다음 상속받으면 상속인 각자가 내면 되는 거고 과로 유중 등도 상속에 포함해요. 유언에 의한 증여. 출신은 증여지만 세법은 재산의 이동은 사망해야 넘어가죠. 상속의 포함. 그래서 상속인 각자. 그럼 원칙은 각자가 내는 거야. 지분만큼. 그러나 상속인 상호간에는 함께 책임을 지는 뭐가 있다? 연대. 연대 납세무가 있다. 제2차 그러면 안 돼요. 연대. 공동 책임이야. 그럼 연대는 뭐다? 한 사람이 내도 되는 거야. 자기 거 자기가 내면 되고 한쪽이 안 내면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규정. 자 그 다음 외국인 소유네. 자 소유권은 외국인 거지? 이거를 갑돌이가 이용자에게 대의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요. 그럼 수입할 때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수입하는 자. 외국자가 들어가면 수입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그럼 수입하는 자는 반발하겠죠? 외국인 건데. 그래서 법은 뭐다? 꼼짝 못하게끔 수입하는 자가 납세알무자가 있다. 본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시설을 대여합니다. 그럼 대여했을 때는 당연히 대여업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자 그 다음 밑에는 뭐다?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잖아. 지입 차량이죠. 일명 지입 차량이야. 그래서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 소유자는 누구다? 취득 대금을 지급한 자. 지입 차량 소유자. 그 다음 주식이 나왔네요.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가 되면 이 회사를 지배하죠.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므로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으로 온다. 간주취득. 세금 몇 프로 내나요? 2% 그럼 일단은 과점주주의 정의를 꼭 기억해야 돼요. B.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몇 프로 초과? 50% 이상 하면 안 돼요. 초과. B. 비상장 회사. 그래도 과로가 나왔잖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 즉 코수 P 빼고는 다 비상장 회사에 들어가여 세법은 유가증권 시장에 거래되는 주식 제외 코수 P 빼고 다 비상장 50% 초과 그랬을 때는 주식을 취득했지만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뭘로 본다? 그러니까 법인의 부동산 등을 법인의 부동산 등을 보다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야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점주주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게 비상장 회사예요. 비상장 회사. 총재산. 총재산이 100억이야. 이 중에 뭐를 골라내? 취득세 과세 대상. 14개. 총액을 골라나. 40억이야. 40억. 그래다 과점주주가 되면 비상장 회사의 뭐를?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얼마를? 40억을. 100억이 아니라. 그래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곱하나요? 지분 비율. 지분 비율.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비상장 회사의 취득세 과세 대상 총액 중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총액 계산할 때 과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죠. 그래서 이에 취득세 대상 총액을 더할 때는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죠. 포함 포함해서 14개를 더한다는 뜻이다. 자 2번 다만 다만 뭐다? 설립시 설립시 과점주주는 과세한다 안한다? 안한다. 설립일 이후부터 납세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설립은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 다음 그럼 어떨 때 과세할까요? 설립일 이후 이후 승계 취득할 때 주주로부터 취득하거나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또는 증자에 의해서 승계 취득하는 거야. 이럴 때만 과세한다고요. 증자 자본금을 늘리잖아. 주식 발행할 때 주식을 구입하는 거죠. 증자 그러나 감자는 아니에요. 증자 그래서 감자 자본금을 줄이잖아. 다른 주주의 자본금이 감소되려면서 내 지분이 올라갈 수도 있어. 이런 거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3번 과점주주 상호간에는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다. 공동 책임. 그래서 갑돌이가 40%야. 과점주주가 아니잖아. 특수관계인 배우자를 동원해. 배우자를 동원해서 20%야. 그럼 특수관계인 합치는 거죠. 그럼 과점주주 상호간에는 함께 책임을 지는 뭐가 있다.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과점주주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설립시. 과세한다. 안한다. 안한다. 자 그다음 넘기면 취득의 유형이 나와있죠. 앞에까지는 웬만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정답 오답을 만들어요. 취득의 유형. 자 첫 번째 뭐다.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죠. 취득세 납부. 그래서 가족 간의 이전이다. 배우자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이전 받으면 취득세 납부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는 뭐다. 유상이냐 무상이냐 물어봐. 그럼 가족 간의 이전은 상식이 뭐다. 대가가 없다. 대가가 없으니까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 또는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뭐다. 증여가 아니라 뒤에 지문이 뭘로 바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나 대가 지급 사실이 증명 입증되는 거래는 뭘로 바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아래 1번 2번 3번 가나다라가 입증 증명되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가나다라가 나오면 증여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명 또는 입증되는 거래입니다. 1번 가족 간의 공경매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그 다음 파산 선고 파산 선고 가족이 파산 선고를 당해서 가족이 취득했죠. 법원을 통해서 돈이 나갑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3번이에요. 가족 간의 거래도 등기 등록이 필요한 포인트가 뭐다. 교환 교환은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리고 4번은 뭐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거래. 증명 그래서 가는 뭘로 증명했다. 소득으로 소득으로 그 다음 나는 뭘로 증명했다. 소유재산을 처분하고 처분한 돈으로 그 다음 담보 잡혀서 그 금액으로 증명했다. 그 다음 다는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했죠. 그러면 상속재산 수중재산이 남아있잖아. 그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했다. 증명되는 거래요. 그래서 다는 뭐다. 재산 주고 재산 받는 거죠. 가족 간의 교환 형태다. 유상 그 다음 나는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 입증했잖아.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가족 간의 이자는 원칙 대가가 없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명 입증하면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왜 이렇게 유상과 증여로 구분할까요? 취득세 세율이 달라요. 증여는 몇 프로야? 3.5 유상은 하나 둘 셋 대부분 증여보다 유상이 적게 나와 하나 빼고는 그래서 대부분 유상으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세금을 덜 내고 싶으면 입증 증명하라.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지 마시고 가족 간의 거래는 대가가 없다. 증여 유상으로 가고 싶으면 증명 입증 하세요. 잠시 쉬었다 합니다. 잠시